하하 오늘 나올 수 있겠죠 여섯번째 엘시키는 천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천킬 이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일단은 할 수 있습니다 조각나구요 자크 천킬 천킨 천킬 천 Suzuki 천킬 천kap 천íre 천히 천히 천ял 천하 천천히 17. 꾸준히 잘해야 되고 그렇죠. 몇 년 걸려요? 맞아요. 우리 데뷔전 승리한다. 데뷔전도 승리로. 의식을 못 하고 있었군요. 정말 올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이렇게 감사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팬분들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2,000킬 왼쪽은 힘들라나? 2,500킬 뭐 10주년 이럴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와 이거 탑라이너 최초 팬타킥이 양면으네 1팀인가요? 2팀인가요? 1팀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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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출전이라 진짜 풀어라 왜 이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불러야 여기로 이럴줘야 돼 우리 소리 한 번씩 들어야 되거든 이 타임에 우연히 기합 한 번 볼까? 석부터? 석부터 기합 기합 석부터 하! compete ample Ridd 중요kan 아주Sí 좋았어 네가 다 해버렸어 우리껄로 그냥 다 해버렸어 잘했다 갑시다 가잇 멈 compiler아 오늘도 cô必은ois이 돼요 내년간다 총사greg 하는건 안되요 제가 총 사과해서는 안되요? 죄송합니다. 매점이 없어졌어요. 매점이 없어졌어요. 은산매점 한번 가봐야지. 신발씨 입고 들어왔어 혹시? 입고 있는거 안보여? 음... 아...정말... 와... 손존하는 LCK의 최연소 게임하라고 합니다. 알고 있었습니까? 네 알고 있었습니다. 저도 근데 여기 군대 아니거든요. 편하게 말씀하실게요. 괜찮습니까? 네 괜찮습니다. 네... 요거는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어? 저도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? 뭐야 이거? 게임한거? 게임 너무 많이 있네요. 와 내가 없네 저기. 게임 너무 잘 모르겠어요. 게임 너무 잘 모르겠어요. 게임 너무 잘 모르겠어요. 게임 너무 잘 모르겠어요. 게임 너무 못하니까 하나 더 없지. 잘하면 기세이 같다든지. 어허랑도 캐리하냐? 너희랑도 캐리하냐? 동미형 들어와요. 카밀 피오라. 제가 피오라 할게요. 제가 3일에? 응. 채팅시간 더 필요하시고 계십니까? 한 1분 정도만 더. 알겠습니다. 동미형 1렙에 싸우고 나가죠. 아 바로 들어가야 돼? 네 바로 싸우고 나가죠. 뭐 찍어야 되지? 더블이에요. 아 근데 얘네부터 더블. 더블 절대 찍어야지 형. 야 나가자. 싸워요 그럼 빨리 싸워요. 빨리 싸워요. 일로 찍어 어떡해? 빨리 일로와요. 가운데로 와서 웅평하게 싸워요. 어떻게 웅평해 나 더블 찍었는데. 아 나와 나가. 진짜 저렇게 한다. 나갔어 나갔어. 나와 빨리. 다들 기다리시잖아. 너 아마 나쁜 놈 만드네. 아 진짜 너 하나 때문에 기다려야겠나? 아무도 안 돌아갈구만. 심판님들 입장 좀 생각해줘. 알았어? 음. 스냅. 대비. 대비. 스냅. 네. MVP와 KT. B도 최고인인 것 같죠? 넥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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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넥슨. 네. 닌다랑 성하 선수. 가장 최근의 이런 게임을. 많이 와. 아. 아이고. 아 역시 나오던. QJ. hur. 아 맛있게 먹겠다. 오 귤 맛있네! 오 귤! 오우! 이게 귤의 맛이야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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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렵네요! 애기 애기 했네요. 저 내 스무 살. 웰컴 투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CJ, 오늘 경기에 뭔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하거든요? 옆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? 어! 그래서! 자 긴급팀! 자 전세에서 빌라! 시계절 장지자! 스코어가 황달이하고 있죠? 난로 먹는구나! 스코어 난로 먹는 날이에요 오늘! 뭐예요건! 뭐예요! 왜 자기 집을 못 찾아가! 박정석 감독 거기 왜 가 있는 거야! 감독도 바뀌었어요? 네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네! 얼굴은 가려도 득장은 못 가리거든요! 그렇죠? 네! 얼굴은 가려도 득장은 뭐예요! 네! 어? 뭔가 붙이려고 하는데요? 아이템 표시! 오! 뭔가 표시! 아! 아! 설마! 그 사진이죠? 아! 아! 박정석 감독의 예전! 아! 아! 박정석 멘탈 깨졌어요! 어! 멘탈 복구가 안 될 거 같습니다! 그럼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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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야! 이러고 있거든요! 안 됩니다! 감사합니다.